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찬스생활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수 이찬원님께서 광고 모델이신 구전녹용에서 추석 선물 이벤트로 구전녹용을 구매하시면 너무나 멋지고 예쁜 찬원님이 들어가 있는 담요를 함께 받으실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구전녹용 찬원님 굿즈 담요를 소개해드려봅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매일 챙겨 먹듯이 구전녹용 또한 비타민처럼 매일매일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 가족의 체력과 면역력을 위해 부모님이나 감사드리고 싶은 지인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신다면 아주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이벤트 구전녹용 찬원님 굿즈 담요를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가방 포장되어 정말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가방 앞 뒷면에 구전녹용 이찬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퍼를 여는 순간 우리 찬원님 눈과 딱 마주치는데 가슴이 똥은똥은 손에 닿는 담요의 느낌이 아주 부드럽게 느껴져 좋았고 찬원님의 퀄리티가 고급지게 느껴져 보기만 해도 흐뭇해져 미소가 지어집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에 담요를 무릎이나 어깨에 두르면 따스함과 찬원님 홍보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담요를 펼쳐보니 우리 찬원님 손에 구전녹용 들고 저와 함께 구전녹용 한 포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지옴 현재 추석 이벤트 증정품으로 찬원님 무릎담요를 주는데 재질도 너무 좋고 가볍게 덮고 있기에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가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는데 우리 찬원님 행사와 콘서트에서 응원용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찬원님 노래하시며 혹시라도 구전녹용 담요를 보시게 된다면 광고 모델로서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전녹용에서 추석 이벤트로 찬원님 굿즈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구전녹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찬원님의 팬으로서 찬원님 광고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전녹용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를 코레아 넣으셔야 할인 쿠폰 발행되어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구매가 힘드신 분들은 010-2735-7777 구전녹용 판매 전용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역시나 할인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